오늘은 요가를 타는 길에 자전거 라이딩 영상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말리포 바다 캠프에서 말리포 제2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요가를 할 겁니다. 아침에 날씨가 좋네요. 파도도 제법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요가를 마치고 정리를 한 후에 서산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서핑은 못하겠네요. 오후에나 해보겠습니다. 토요일날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 왔는데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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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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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만조 상황입니다. 날씨 좋네. 안녕. 안장이 높아서..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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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